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은 질환이 있으셔서 수술하시거나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수술이 가능한가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호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신 저희 어머니가 몇 살이신데 수술이 가능하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사실은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유무 또 하나는 환자의 운동능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만 나이로 89세까지 전신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해봤고 굉장히 정정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누가 봐도 이분은 90세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뛰어보세요 하면 뛸 수도 있을 정도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으시고 기저질환 높고 그러시다면 사실은 나이는 문제가 아니고 수술이 다 가능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96세인데 수술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보통은 어르신들이 오실 때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시거든요 그분은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80대 후반에 후쿠오카 했는데 일주일을 자전거 일주일을 하셨대요 그만큼 액티비티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내가 운동을 계속하고 원하는 여행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무릎이 아파서 그게 안 된다 다른 데는 다 괜찮다 본인 말로는 이 무릎을 좀 고쳐달라 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주 잘 걷고 생활하시면서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자의 액티비티나 그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릎 혹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좀 빨리 퇴원을 시킵니다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을 시키기도 하고 바로 다음날 퇴원을 시키기도 하고 2, 3일 내에 대부분은 퇴원을 하는데 그 퇴원을 빨리 할 수 있냐 여부를 외래해서 점수를 매긴 스코어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처음 이 스코어가 나왔을 때는 빨리 퇴원할 수 있는 기준이 60점이었거든요 60점 미만이면 이분은 빨리 퇴원이 가능하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데이터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80점 미만이면 이분은 빨리 퇴원이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스코어를 접근을 할 때 나이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기저질환들이 어떤 게 있냐 잘 컨트롤이 되고 있냐 혹은 이제 못 고치는 병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간단하게 좀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비만이냐 이거를 또 보고 너무 높은 고혈압 당뇨도 이제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변비 만성 변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천식 전립선 비대증 심장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박동기를 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한 거고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 기저질환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 보호자분 동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본인은 수술 빨리 해달라 오셨는데 기저질환 입건해서 조금 위험도가 있는 분이다 그러면 자녀분들을 저는 항상 꼭 불러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런 위험도가 있고 이런 수술을 아버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보다 좋아지고 하지만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는데 환자뿐만 아니라 고령이신 분들은 꼭 항상 저는 보고자 설명과 또 동의도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고령이신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술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아무리 준비 작업을 잘하고 모든 걸 캐치한다고 하더라도 돌발 변수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하려면 항상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 상담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동의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아니 수술 받는데 무릎 수술 받는데 왜 머리 검사는 왜 하고 왜 폐검사는 왜 하고 심장검사는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평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백업을 해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또 필요한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보면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이 계셨어요 슬와 동맥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데가 많이 좋아져 있는 분이 있었는데 무릎 수술은 잘 됐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혈정이 생겨서 막히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야지만 그런 상태가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들을 지금 수술 전에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런 경우는 없나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데 혹시 더 나이도로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수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보면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 한쪽을 하고 반대쪽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쪽을 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쓰고 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와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죠 그때 그냥 다 해버릴 걸 이랬으면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때 아무래도 좀 남아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더 쓰시다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분이 이게 너무 고령이고 상태가 몸이 나빠질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연골의 손상이 정도가 많이 진행이 됐으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력 같은 것도 너무 떨어지기 전에 해야 재활도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력 떨어진 거는 사실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허리가 안 좋아서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다리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척추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이 돼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MRI랑 환자분 증상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MRI 딱 보면 이분이 어떻게 걸어왔지 딱 보면 멀쩡히 걸어오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골부도 치신다 그러고 그러신 분도 있고 MRI 상에서 이 정도면 주사만 맞고도 좋아지겠는데 했지만 결국 주사 시술 다 안 돼서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RI만 넣고 환자분이 지금 멀쩡한데 증상이 적은데 미리 수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MRI 소견 가지고도 평생 잘 쓰시고 수술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는 돼줘야 허리 같은 경우는 그에 맞는 MRI 소견 그에 맞는 환자분 증상이 있을 때에만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수술은 척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루고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추는 게 좋습니다 대신 마비가 오면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본인은 못 느끼는데 마비가 됐다는 걸 모르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왼쪽 다리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가늘어졌습니다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왼쪽 다리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근력 저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좌우차가 있고 그런 분들은 빨리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증상이 동반된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권하고 미리 척추 같은 경우는 수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수술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추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수술 여부하고 나이하고는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예를 드셨지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분 상태나 치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내과적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수술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전문의하고 상담하셔서 수술 여부하고 거기서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득과 실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하신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진행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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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감사합니다